사람 감사합니다 누구나 가장 먼저 드릴까 누구나 가장 먼저 드릴거야 내가 그 살생부 부장이 나보고 살생부 만들려고 했다고 부장이 나보고 살생부 만들어서 결제 올리려고 했다고 그러더니 부장이 뭐라고 하죠 사장님 아니 부장님 살생부 이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부장 한대님 평소에 회사에 대해서 컴플레인 많았던 애들 있지 걔네들 싹쓸이 1순위로 잡아 평소에 회사에 대해서 깽깽거리고 부장군란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살생부 첫번째 부름이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